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입니다. 롤파크에 트럭 시위가 등장했습니다. 그런데 대상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LCK가 아닌 한화생명 e스포츠의 코치진이었습니다. 13일 롤파크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앞에는 전광판을 단 트럭이 출연했습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급 선수들, 엉뚱한 뱀픽, 실망한 팬들, 먼 미래의 트로피,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인규 감독은 신속히 사퇴해야 한다며 한화생명 e스포츠의 코칭 스태프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. 또 다음 화면에서는 최인규 감독이 이끄는 동안 한 번도 팀이 우승으로 가지 못했다며 특히 5년 동안 다전제에서 총 2승만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. 끝으로 전광판은 땡큐댄디, 땡큐댄디, 땡큐댄디 라는 문구와 함께 종료됐습니다.